안녕하세요 크랭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저와 굉장히 인연이 즐긴 분과 한번 인터뷰를 짧게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문성원 문성원 전 스타크래프트2 선수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이 이제 문성원 병장의 저녁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굉장히 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성원 씨가 저녁 후에 어떤 일을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해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문성원 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녁하기 전까지 어떤 것을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엔 제가 머물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definitely in his quarterfinals against bomber and even against classic everyone was like well I don't think MMA is going to be able to do it but he's standing up the ramp and he has done it to be back next year And from that moment on, he was looking forward to this moment. Your grand finalist, NNA, moves on.